주님 나의 좋은 몸 에베소서를 읽으면 사도바울이 이 성경을 감옥에서 쓰셨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하게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말씀을 하긴 합니다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동안 아무리 강하던 사람도 마음이 확 꺾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그러면 나를 어떻든지 좀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런 분위기가 편지에 나오게 마련인데 사도바울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오히려 너무 행복해 합니다 행복한 정도가 아니고 감격스러워해요 왜 그런가 사도바울이 어째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렇게 감격에 넘쳐 있는가 하면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3절 4절에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4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히려 너무 넘치는 감격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사도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바깥에 있으나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고 에베소 교인들은 감옥 바깥에 있는데 사도바울이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도대체 사도바울이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알았길래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감격스러워하나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도 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믿기만 하면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 못 한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고 세상에 제일 악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지옥의 갈 자가 천국 갈 길이 열렸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거 뭐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도 안 놀라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 들은 게 아니니까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여러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익숙해졌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 받는다는 내용이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이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케어당하고 말았어요 마귀는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꺾어졌어요 사실은 마귀는 말입니다 상성도 못했어요 상성도 못했어요 이런 복음이 있으리라고는 마귀는 이제는 모든 인류는 다 내 손아귀에 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사람 다시 말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마귀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왜? 다 죄인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그 본성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 안 지을래야 안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마귀의 지배 아래 사람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죄 안 짓고 싶어도 노력해도 안 돼요 율법을 알아도 안 돼요 도를 닦아도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다 내 차지다 그랬는데 세상에 모든 사람 그것도 몇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위에 보내주신 구주라고 믿기만 하면 나 위에 죽으셨다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다 구원 받게 됐어요 모든 죄가 사암 받게 됐어요 그러니 사도바울이 마귀가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반도 아니에요 온 인류의 반이 구원 받았다고 해도 그건 깜짝 놀랄 일인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았다는 사도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도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사도바울 당시 때만 해도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 받아도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어요 사도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전화라고 하나님 다 부르셨구나 깨닫고는 그 다음에 학문적인 명예 사회적인 지위 전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 전화라고 달려나갔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바울은 이방인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유대인 이방인 차이가 없어졌는데 이방인들은 연말 세상 땅끝까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예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이 갔다고 다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바울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옥에 갇힌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린 것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사도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을 만큼 충격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또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비로소 이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게시해 주신 겁니다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속죄의 확신이 없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성경을 읽어주었는데도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1절을 찾아서 읽어주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도 자기는 죄를 회개는 했지만 용서여 받았다는 확신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요한 1장 9절 말씀을 또 찾아 읽어주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믿느냐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는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때는 화를 내시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이 젊은이 아니 자네가 도대체 뭔데 안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안 믿어진다고 하면 도대체 자네가 뭐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렇게 책망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그러면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말씀해 주셔도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이 일로 인해 다시 걱정 안 하겠습니다 두려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진다 또 안 믿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의심하면 그러면 그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후한 까를로스 오르띠지 목사님 이 목사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하셨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자기를 살펴보아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보아도 자기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고민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런데 왜 너는 너 자신을 용서했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니 너는 나보다도 더 거룩한 자냐 하는 말씀을 그가 마음에 듣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거꾸라졌어요 아 내가 나 자신을 보아서 용서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보유를 바라보고 내가 용서 받았구나 아닌가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후한 까를도스 오르투스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유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자기를 바라보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용서 받았어요 그리고 3일 뒤에 그 극심한 편두통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확신이 와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도 믿음으로 받아요 승리의 삶도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승리가 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승리의 삶도 똑같이 믿음으로 받아요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무서운 핍박자였어요 스레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든 주동자였어요 그는 다메세까지 예수 믿는 사람 붙들어서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쫓아다니던 무서운 핍박자 예수님에 대한 핍박자 성도들에 대한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변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아니 핍박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만큼 정말 간증도 그런 간증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건 자기가 구원 받은 정도가 아니고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핍박자를 택하여 사도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니까 핍박자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이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자기가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고 지금은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6, 7절부터 보실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의 부활하신 것 지금도 내 안에 오신 것 이거 믿기만 하면 그러면 지옥갈자가 천국갈자로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핍박자가 예수님의 사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이것이 모두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만 지옥갈자가 천국 가는 것만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약속된 승리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삶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라웠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교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믿음인 것 어떤 사람은 참 못생긴 사람을 봅니다 얼굴이 못생긴 게 아니고 영혼이 못생겼어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 영에는 산소 같다고 하는데 나는 이산화탄소 같다 그렇게 말하는 자매를 봤어요 그 자매는 얼굴이 못생긴 게 아니에요 영혼이 못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영혼이 못생겨요 오늘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지만 우리 지선이가 쓴 책 지선아 사랑의 개정판 지난 주간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똑같은 지선아 사랑의 개정판 하지만 책은 많이 다듬어졌더라고요 추천서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원글을 다시 쭉 봤어요 살 가망 없다 또 살아도 사랑 꼴 아니다 그런 너무너무 비관적인 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도 그런 말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었고 재활치료 잘 이겨내고 비록 이전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 됐지만 정말 두 번째 인생을 힘있게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선이가 쓴 책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도 기적의 연속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무슨 까닭이지 않나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석사하게 하고 이번에 UCLA의 박사 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 제목은 지선이의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이에요 이 책에도 137페이지부터인가요? 거기에 안녕 지선아라고 하는 챕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보았을 때 그 챕터 읽으면서 울었어요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다 그래요 자기 지금에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었대요 대부분 지선이 같은 경우가 되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적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선이 마음 안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그 투병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사랑하신다 지선이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이 지선이를 붙들어주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나도 나 사랑해야지 옛날의 얼굴도 내 얼굴이지만 지금의 얼굴도 내 얼굴이잖아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나도 나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가 자기 얼굴을 거울에 볼 결단을 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자기에게 했던 말 안녕 지선아 라고 했던 그 고백 제가 그 부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 작은 믿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위대한 삶을 만들어냈어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삶의 용기를 얻었어요 이 책 속에 지난 10년의 고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지난 10년의 삶은 지선이에게는 사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고백했어요 삶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고백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요 다시 일으켜내요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줘서 이렇게 예쁘게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 책을 읽고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지선이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승리의 삶도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구원만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걸고 증거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교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요청받는 일도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믿음에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부채가 많아요 우리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마 건축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유는 제 마음에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가 두려워하면 절대 말하지 마 헌금이 적게 들어올까봐 건축비 상황 못하게 될까봐 내가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헌금 광고하지 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 기도는 하되 믿어 감사만 해 찬송만 해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저희 교회 형편 말씀드리고 건축헌금 말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분의 헌금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김 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도와야 할 때가 있으면 교회를 개척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건 해야 해요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가 많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건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까? 힘들다 살기 힘들다 살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언제 살기 좋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의 생에 한평생 다 항상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나를 바라보면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얻는 거 아니에요 삶의 승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스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감옥 안에 있어도 낙심이 안 돼요 너무 감격해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산다는 게 황홀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